치아보험 가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험 가입하세요? 보험료? 보장? 하지만 저 보호망이 선택하는 기준은?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지난 5년동안 유튜브를 찍어서 18,000명 이상 치아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딱 한 명만 빼놓고는 보험금을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그 한 분은 3년 전에 치과 치료받은 내용들을 저 보호망한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고집안으로 보상을 못 받았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 말고는 전부 다 보험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치아보험은 안보험이나 실손보험 아니면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우리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막연하게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1년이나 2년 뒤에 지금 치아 상태 안 좋기 때문에 미리 미리 가입을 한 다음에 중복 가입도 가능하고요. 2개, 3개, 4개. 그래서 중복 가입해서 2년 이후에 치료받고 싹 다 해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셔야 제일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치과 치료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치아 상태는 본인 스스로가 작아진다 할 수 있잖아요. 허! 냄새 나고 피나고 시리고 아프면은 아, 내가 면책기간 90일 이후에 치과에 가야 되겠다. 혹은 우리 크라우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 이 보존치료는 1년 이후에 100% 보장이니까 1년 이후에 가야 되겠다. 혹은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트리는 2년 이후에 100%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2년 이후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지만 보험료를 막연히 납입하면 나중에 치과 견적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니까 절대 NO, NO, NO 그렇게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미리미리 내가 1년이나 2년 뒤에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1개든, 2개든, 3개든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치과에 가서 견적 받고 뿌듯하게 치과 치료를 맘 편히 받으신 다음에 보험금 받고 해지를 하셔야 납입한 보험료와 치과 병원비, 쓰일 자금 그리고 나중에 얼마 정도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아보험 재테크 합성어죠. 저 보호망이 만든 신조어예요. 이런 치테크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저 보호망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드릴게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치아보험은 생명 손해보험 30개 회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많은 유튜버들이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SNS에서 활동하는 석회사분들이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보호망도 700개 이상의 치아보험 컨텐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도 참고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보험료는 각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임플란트 100만원 기준일 때 어디 보험사는 15,000원 또 비라노 회사는 2만원 시라노 회사는 3만원 보험료가 제각기 틀리다는 거죠. 또한 우리 보존치료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암알감 이런 부분들도 10만원 기준일 때 A 회사는 뭐 3,000원 비라노 회사는 5,000원 시라노 회사는 7,000원 제각기 보험료가 틀린데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보험료, 가성비 저 보호망이 항상 누누이 설명됐던 가성비, 가성비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맞아요. 자, 두 번째도 보장 한도예요. A라는 회사는 임플란트는 150, 200 또 B라는 회사는 임플란트가 100만원 또 C라는 회사는 우리 보존치료죠. 크라운이 50만원 보장이 되는데 D라는 회사는 2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보장 한도가 높은 쪽도 당연히 좋겠죠. 그럴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한도도 높은 게 사람의 욕심이고 우리 계약자분들 저 보호망도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로서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 다른 상품은 몰라도요. 치아보험만큼은 보험금이 정말 잘 나오는 회사로 가입을 해야 돼요. 보장 한도가 높고 보험료가 저렴하면 뭐예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에 100% 조사가 나오는 M사처럼 어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지급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한도가 높다. 그리고 예전에 1년 이후에 100%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특정 회사 때문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정말 큰 코 다치고 보험금도 못 받고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100% 다 날리는 경우가 요즘에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항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를 1순위로 정하고요. 두 번째는 보장 한도가 높은 쪽 세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는 과연 어딜까요? 저 보험항이 700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이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보험항을 하루에 2, 30명 이상 보험금 청구를 하고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내공과 경험이 중요한 저 같은 보험체들에서 준비를 하셔야 저 보험항이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가 어디에 어디다 실전에서 필기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 보험항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L사나 아니면 N사 D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도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도 150만원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크라운도 50만원 또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순으로 중복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중복가입, 중복 보장도 A, B, C, D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지 D, C, B, A로 가입하면 절대 절대 가입을 못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준비하셔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스스로 내가 직접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보험금이 안 나올 때는 어려운 약관에서 깨알 같은 성격책 이상으로 정말 작은 글씨인데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요. 이러한 약관 해석을 풀어서 우리 보상가 직원이랑 싸워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자신이나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꼭꼭 준비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요. 나중에 보험회사와 맞서 싸워서 보험금을 원활하게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채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홈쇼핑이나 다이렉트 보험 물론 보험료는 저렴하고 또 뭐 선물을 준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정말 그런 홈쇼핑 직원들은 관리를 전혀 안 해드리기 때문에 사후 보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험항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의 최고 우선은 뭐냐면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 조사도 안 나가고 그런 회사가 따봉이다. 따봉!